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엑스 팬 여러분 하주석입니다 4월 미누에 이어서 제가 5월 생일을 축하드리러 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잠시만요 생일을 맞은 팬분들을 위해 작은 스케치북을 준비했습니다 이 스케치북을 통해 생일 축하를 전달해 드릴 건데요 5월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함께 맞이하신 서주원님 항상 하나엑스의 승리를 응원해 주시는 공혜관님 어린이날이 생일이신 이수정님 그리고 이라크에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일을 맞이하시는 최종석님 항상 하나엑스 승리를 기원해 주시는 홍창화 단장님은 아니고 이름만 같은 홍창화님 또 대학 졸업 받으신 한기령님 반호사의 꿈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대학생인 아들분과 항상 응원해 주시는 하오영님 그리고 4년 지기 친구분이 신청해 주신 황준철님 항상 제 타석만 기다리신다는 임세린님 멋진 여경이 꿈인 최혜진님 결혼 후 첫 생일을 맞이하시는 홍승환님 출선을 앞두신 유하나님 커플이 함께 5월 생일을 맞이하시는 정고은님과 지창배님 야구만 보면 항상 홈런 화이팅 외쳐주신다는 박하일님 항상 친구와 카톡으로 이글쓸 이야기만 하신다는 홍혜리님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감사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에그스 팬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일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